예수품을 뺏다 가고 있습니다. 정효균 박찬희 셜빈 박경상 앞에 두고 셜빈 흔들어 놓고 5초 남은 상황 동료들끼리 붙다가 지금 리반기 빼앗겼고 브레이크플리의 반칙입니다. 동료끼리 양보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테리인데요 여기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효균이 반칙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오둔 간쪽 이종현 앞에 두고 슛! 이건 뭔가요 이상하게 선선생님께서 계속 훈이 따라줍니다. 이게 지금 서로 양보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유니폼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농구 선수들은 큰 선수한테 양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두 선으로 먼저 잡은 선수한테 양보를 해라. 이거는 지금 이종현 선수가 잡는 거에요. 거든요. 아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